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중국의 전기차 사업, 사실 전세계에서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데가 아마 중국일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있고 또 거기 관련된 여러 사슬들이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서대우 리서치센터의 진현우 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진현우 연구원님과 함께 중국 전기차 사업 좀 알아볼 텐데요. 카메라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모양입니다. 카메라를 아주 정면으로 뚫어져라 이렇게 사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네, 편하게 살펴보십시오. 카메라 렌즈가 아마 우리 진현우 연구원님의 마음을 잘 담아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전기차, 중국 전기차 시장 자체가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먼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절반 정도 중국에서 팔리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겠어요? 전 세계 전기차의 절반이 대수 기준으로? 네, 올해 기준으로 85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5만 대요? 네, 순수 배터리 전기차 기준으로요. 네, 전 세계에서 그럼 한 7, 80만 대 팔았습니까? 네, 배터리 전기차만... 하이브리드 빼고?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제외하고 순수 배터리로만 가는 전기차를 놓고 보면 중국에서 절반 정도가 팔리고 있고 대수로는 지난해 82만 대 정도 그리고 올해 85만 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85만 대 예상... 그 코로나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판매가 늘어났네요? 네, 사실 초기값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타격이 적은 분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지금 주로 구매를 하시면서 코로나 여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경직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성장률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전 세계로 보자면 네, 저는 향후 10년 동안 최소 20%에서 30% 속도는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지금 전 세계 순수 전기차만 따져볼 때 대략 그냥 150만 대 정도만 잡고요. 매년 20% 정도 이상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신다? 네. 그러면 전체 자동차, 전체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한 3% 됩니까? 네, 중국에서는 좀 높은 편인데 중국이 지금 5% 정도 되고요. 5%? 네. 그리고 그 PHEV 모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합치면 이제 5%가 좀 넘어가는 수치가 기록이 되고요. 네. 전 세계 평균으로 보자면 말씀하신 3%대가 맞습니다. 자, 전 세계 3%인데 그러면 이것도 한 10년 후에는 한 15% 정도는 갈까요, 그러면? 네,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빠를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2025년에는 20% 정도까지 기존 내연기관 시장을 침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 속도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 산업 성장하는 거에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중에 혹시 우리가 특히 중국에 좀 더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저도 중국을 굉장히 가까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시장이 굉장히 크고 무엇보다도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가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중국에는 배터리부터 해서 전기차에 관련된 공급망이 배터리, 완성차, 그리고 원자재, 부품 이런 것들이 중국 자국 내에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자국 내에 구비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말씀드렸던 굉장히 큰 14억 명의 인구 그리고 차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데 전기차로 침투가 빨리 일어나는 이런 시장 매력이 있기 때문에 독일이나 미국 업체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중국에 신차 전기차 모델을 공격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기업들도 잘 아마 모르실 텐데 한 2천만 원 이하, 심지어 천만 원이 안 되는 전기차들도 상당히 많이 개발을 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고를 수 있는 전기차가 가장 많은 국가고 외국 모델도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시장이고 이렇게 수요 공급 확대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이제 세계 전기차 시장의 수출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전기차 시장 주요 플레이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브랜드들, 어떤 자동차 메이커들이 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가장 잘 아시는 테슬라가 가장 공격적이고요. 중국에서도? 네. 아, 그래요? 네. 테슬라가 모델3를 올해부터 인도를 시작을 해서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비아디라는 로컬 1위 회사랑 계속 이제 월 기준으로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9달 기준으로 배터리 전기차 점유율을 보면 테슬라가 한 17% 정도로 0.23% 정도 비아디를 조금 앞서고 있고요. 이제 좀 주요 중국 기업들을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비아디가 한 200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전기차를 만들어 온 회사고 실제로 내연기관 차를 50% 정도 판매를 하고 전기차도 절반 정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부터 고가까지 모든 차종을 팔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명을 많이 받으면서 주가도 너무 빠르게 올랐던 니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니오는 아마 최근에 좀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전기차를 팔기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총 3개 모델만 판매를 하고 있고요. 100% 전기차 판매로만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고 가격대를 보면 한국 돈으로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이 시장을 딱 니치마켓을 겨냥을 해서 꽤 비싼 편이네요? 네. 현지에서도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한 2천만 원대에서 4천만 원대 늘은 모델들이 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럭셔리급, 이제 한 9천만 원이 넘어가는 시장 이런 거는 미국이나 도울차가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니오가 포지셔닝한 그 마켓은 좀 이제 로컬 프리미엄, 우리나라로 좀 비유를 드리자면 제네시스처럼 좀 현지인들이 굉장히 로컬 좋은 차, 프리미엄을 구매를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옵션으로 굉장히 잘 포지셔닝을 한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차를 만들어 본 회사가 아닐 거 아닙니까? 니오가. 네. 그 전부터 뭐 어떤 전통이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닐 텐데 갑자기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좋은 차로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그 많은 돈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네. 일단 니오가 처음 데뷔했던 거는 스포츠카 한 대를 데뷔를 먼저 시켰는데 그게 이제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면서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록들을 좀 갈아치우면서 처음에 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초기 이벤트, 그러니까 양산 모델이 아니었고요. 그 후에는 SUV 시장에서 대형 SUV를 팔고 지금 중형 SUV도 팔고 최근에 쿠페형 SUV도 내놓았습니다. 근데 기존 업체들과 다르게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이제 배터리 수합형 비즈니스 모델을 좀 색다르게 추구를 했고 무엇보다도 중국에서 이제 영향력이 큰 텐센트가 지금 대주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텐센트 마통회장 계열의 이제 여러 계열사들이 니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창업자만큼 지분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중국 정부 정책도 배터리 교체형에는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줄 만큼 지금 매력적인 모델들을 배출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지금 뭐 사진을 잠깐 몇 개 보고 있는데 디자인이 아주 기존에 어떤 편견이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차같이 생기질 않고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이네요. 혹시 중국분들께 죄송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전에 중국 이른바 무슨 자동차를 보면 사실 디자인이 조금 한국차나 어디 유럽차들 묘하게 베낀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니오는 지금 제가 보니까 디자인도 그렇고 꽤 세련되게 나온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중국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월 판매량 기준으로 지금 꾸준히 성장을 하면서 분기 판매량, 최고 판매량을 갱신을 계속하고 있고요. 월 기준으로 지금 5천대를 판매를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한 만천대, 만 대가 넘게 팔리고 있거든요. 니오도 전기차 시장이 아직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한 6% 정도 유지를 하면서 지난해 2.5% 정도에서 비교적 빠르게 점유율을 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니오라는 회사가 조금 적어도 로컬에서는 프리미엄급으로 완전 전기차에서 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회사들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리자동차라는 회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진리? 네, 지리자동차. 길리자동차 맞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직 전체 판매량 중에서 전기차 판매량은 한 2에서 3%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양을 차지하지 않는데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일단 민영기업인데 합작 판매가 아니라 예를 들면 폭스바겐 차를 떼어다 팔고 생산해서 팔고 이런 게 아니고 자체 브랜드만으로 성장을 굉장히 빠르게 해온 회사인데 최근에는 내연기관차에서 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돈을 잘 벌면서 현금을 축적해 놓으면서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질 때 좀 대량 생산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는 전기차 플랫폼을 가장 먼저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9월에 있었던 베이징 오토쇼에서 중국 업체들 중 최초로 플랫폼을 공개를 했고요. 여기에 내년부터 양산 첫 모델이 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지금 테슬라, 니오, 지리 이 세 회사 정도가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까? 네. 점유율로 말씀드리면 광저우 자동차라는 회사도 저가형 모델로 굉장히 많이 팔고 있고요. 광저우. 네. BRD는 혹시 없습니까? BRD가 로컬 중에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아, BRD라는 회사나? 네. 여기도 전기차, 순수 전기차 만드는 회사고요? 네. 맞습니다. PHV 플러그인 모델도 만들고 내연기관차도 만들고 전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플레이어들이 테슬라, 니오, 지리, BRD, 광저우. 네. 이 정도가 메인 플레이어들입니까? 네. 제가 그림을 하나 좀 그려왔는데요.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그림이죠? 네. 보시는 그림이 제가 이제 시장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지를 좀 그려본 건데요. X축이 내연기관차 시장, 그리고 Y축이 전기차 시장입니다. 그리고 각 축은 이제 좀 가격대를 나타내고요. 보시면은 BRD라는 회사가 이제 저가부터 고가까지 내연기관차도 팔고 있고 전기차도 팔고 있고요. 길리는 저가 내연기관차를 굉장히 잘 팔면서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준프리미엄 그리고 좀 중가 시장에 관한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니오는 보면 Y축이 붙어 있는데 전기차만 집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 아래 최근에 또 조명을 받고 있는 샤워펑이라는 회사도 전기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광저우 자동차는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도요타와 혼다 같은 상대적으로 좀 비싼 내연기관차를 굉장히 잘 팔면서 좀 저가형의 전기차를 자체 브랜드로 구축을 해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온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대략 어느 정도 가격대의 자동차들이 경쟁이 좀 치열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가격대 뭐 이런 게 좀 집중되는 데가 어느 정도 가격대입니까? 보시면 이 그림에는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다음 그림을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저는 결론적으로 주황색 표시된 부분이 15만 위안에서 25만 위안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한 2천만 원 중반대에서 4천만 원 초반대에 해당하는 시장이고요. 보시면은 비아디라는 회사가 지금 테슬라 모델3가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를 하면서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시장이거든요. 거기서 비아디가 이제 한이라는 모델을 출시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판매량 성장이 좋습니다. 모델3와 경쟁을 함에도 불구하고 잘 팔고 있고 샤워펑이라는 회사도 똑같이 차를 팔고 있고요. 그리고 로컬 회사들 중에서 좀 저가형 차를 팔았던 기업들이 길리자동차나 광저우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우리도 좋은 전기차를 만든다. 이런 컨셉으로 조금 더 가격을 높이면서 이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더 중요하게 폭스바겐도 플랫폼 기반의 ID4라는 SUV를 가지고 이 시장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께서 지금 혹시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몇몇 주요 모델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 사진을 이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비아디라는 회사의 한이라는 모델입니다. 한이 좀 느껴지는군요. 네. 색깔도 굉장히 선명한 빨간색이고요. 이 차의 특징을 좀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지만 저는 인테리어에 좀 강점이 개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약간 혼다 차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네요. 네. 좀 화려하고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모델3가 전 세계에서 테슬라 모델3가 제일 잘 팔리고 있는 배터리 전기차인데 모델3가 굉장히 심플하고 핸들이 있고 옆에 태블릿형의 컨트롤 패드가 있고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심플함을 추구를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비아디는 보시는 것처럼 좀 굉장히 화려하고 조명도 화려하고 색깔도 선명하고 이렇게 좀 중국인들 취향에 맞춘 인테리어를 더 잘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실제로 시트도 스포츠카 느낌이 나도록 좀 스포티한 느낌을 강하게 살렸고 아 약간 버켓 시트 같은 느낌? 네. 맞습니다. 이 차를 디자인한 사람이 누군지를 보면 비아디에서 지지난에 아우디에서 수석 디자이너 했던 팀을 이제 수석 디자이너로 영입을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제품 디자인을 레벨업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체적인 자체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하면서 이제 공격적으로 나온 모델이고 외관도 보시는 것처럼 좀 저는 속도감이 느껴지게 선이 얇고 좀 빠른 느낌도 있고 좀 이제 외부 외국 기업들 모델과 비교를 해도 제품 경쟁력이 많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트 이걸 좋아하거든요. 그 뭐라고 그러죠? 깔깔이 누빔? 네. 네. 이 누빔 있는 걸 좋아하는데 아유 잘 만들었네요. 네. 실제로 아마 유튜브나 이런 데 쳐보시면 또 되게 잘 나오거든요. BRD의 한 저희가 봤고요. 또 어떤 거 있습니까? 니오꺼 한번 볼까요? 니오꺼? 네. 이 보시는 이어서 보시는 게 니오의 대표적인 모델이고요. 왼쪽 보시는 모델이 ES6라는 이제 중형 SUV 모델이고요. 이제 현대차의 산타페 같은 사이즈고 이제 월 3,000대 정도 팔리고 있는 베스트셀링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EC6라고 이제 최근에 출시를 했던 쿠페형 SUV인데요. 이 쿠페형 SUV는 내년에 테슬라가 모델 Y를 가지고서 들어오는 시장입니다. 니오 같은 경우는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판매 가격을 좀 차별을 해서 좀 럭셔리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로컬에서 프리미엄 시장에 딱 안착을 했어요. 근데 니오는 또 특이하게 배터리를 떼고 살 수 있는 옵션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이 신차 가격이 배터리를 포함해서 사면 35만 위원인데 그거를 배터리를 떼고 사면 초기에 28만 위원 한 우리 돈으로 5천만 원 정도에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니오라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배터리 리스를 월 단위로 해주면서 이제 서비스 수익을 얻게 되고요. 이게 배터리의 완충이면 얼마나 갑니까? 이 차들은 한 400km는 가나요? 600km 정도 600km가요? 네, 갑니다. 그래서 좀 비유를 드리면 서울에서 대구 정도까지는 문제 없이 네, 왕복을 할 수 있는 정도이고요. 아니, 그럼 이 차는 배터리는 어디 것입니까? 니오는 CATL 거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CATL 거를요? 네. 아, 우리나라 거 쓰면 좋은데 네, 그쪽도 좀 노려볼 만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각 회사별로 뭐 어떤 수익이란 이런 것들은 좀 잠시 후에 보고 일단 모델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아, 네. 지리자동차, 길리라고도 하는데 네, 네. 마지막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모델인데요. 이게 말씀드렸던 전기차 플랫폼 이제 중국에서 처음 만들었는데 그거 기반으로 지금 컨셉카가 공개가 된 이미지이고요. 지금 뭐 쿠페형 SUV, 세단 약간 이 둘 중에 하나로 나올 것 같은데 내년부터 이제 양산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까이엔 살짝 비슷한 느낌이 하긴 뭐 어느 자동차나 다 비슷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디자인에서는 약간 까이엔, 그 포르시 까이엔과 좀 유사해 보인다는 게 얼핏 보기에 좀 그렇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네, 이 차가 길리자동차, 지리자동차의 제로? 네, 링크앤코라는 브랜드가 길리자동차가 이제 좀 미는 브랜드인데요. 기존의 가격대 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차종, 가격대도 좀 높고 성능도 좀 좋고 그렇게 이제 밀고 있는 브랜드인데 중국의 소비력이 높아지는 거에 이제 겨냥을 한 브랜드죠. 링크앤코라는 브랜드가 중가시장에서 최근에 역대 최고 판매량을 계속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로서 첫 모델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회사들 어떻게 저 재무구조들은 어떻게 괜찮습니까? 말씀해 주신 뭐 지리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니오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아직은 뭐 좀 투자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수익이 실제로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지리자동차는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어요. 이미 그 화석연료 자동차로도 충분히 돈을 벌고 있는 회사죠, 이 회사는? 네, 그리고 100% 자체에 보유한 브랜드 판매를 하고 있고 이미 뭐 생산도 100만대 이상씩 연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모 회사가 스웨덴의 볼보 승용차를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리자동차가? 네. 벤츠도 꽤 큰 대주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벤츠의... 저희가 말씀드리는 지리자동차의 모 회사가 볼보 승용차를 100%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회장, 회장이 다임러 에이지 상장사 그룹의 9.7%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리동차는 볼보랑 지금 플랫폼을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하고 기술 개발에도 협력을 하면서 이런 좀 원가 우위를 가져가면서 이익률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역타 로컬 기업들 대비 돈을 훨씬 더 잘 벌고 있고요. 그 돈을 기반으로 전기차 정말 시장이 커지는 시기를 좀 이제 앞서서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와는 좀 대조적으로 니오라는 회사는 지금 좀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고 좀 증자하고 좀 채권 발행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돈을 많이 땡겼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순자산, 자본이죠. 자본 총액이 마이너스인 회사입니다. 최근에 증자를 하면서 재무 구조가 대폭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앞으로 또 추가적인 지출이 나오고 이제 니오가 저희가 투자하는 회사는 미국 법인이고 니오가 니오 차이나라는 본토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지분을 매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지분을 재매입 의사를 밝히면서 증자하면서 들어왔던 현금의 상당 부분이 프리미엄을 주고 지분 매입을 하면서 좀 다시 빠져나갈 것 같고 회사의 이익률 자체는 지금 영업이익률도 그렇고 전부 마이너스인데 한 2023년 정도에는 플러스 전환을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재무 구조도 그에 따라서 자본 잠식 해소가 되고 이제 그런 속도는 조금 더 빨라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3년이 적자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일 것이다. 네. 대체로 그럼 2023년에 플러스 전환을 우리가 예상한다면 그 예상대로 간다면 대체로 주식은 언제가 가격이 비쌉니까? 2022년 이럴 때가 비싼가요? 일단 지금이 가장 비싼 것 같아요. 지금이 가장 비싸요? 왜냐하면 이익이 마이너스인 회사인데 이익 배수로 주가 배수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도 기준 매출액 대비 기업 가치가 니오는 지금 거의 14배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굉장히 저희가 다 비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10배, 11배 이 정도를 받고 있고 최근에 또 많이 올랐던 샤워펑이라는 회사도 아마 10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니오는 상대적으로 지금 좀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거래가 되고 있고 대신 그만큼 차량 판매 속도는 좀 빠르게 올라오고 매출 총이익률 기준으로 딱 제조원가만 뺀 이익률 그것을 봤을 때는 플러스로 돌아섰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판매량이 늘어나면 규모의 경제가 조금씩 작동을 하면서 이익률이 빠르게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스토리로 가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지금 꿈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적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전기차면 물론 기존의 화석연료 자동차들도 플랫폼이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만 특히 전기차는 이 플랫폼이 굉장히 더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전기차들 예를 들면 각 회사별로도 각자 보유한 플랫폼들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껍데기 씌우고 배터리 넣고 이렇게 가는 건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플랫폼 잘 만드는 회사가 또 있습니까? 이 회사들 중에 혹시 판단하시기에? 네, 일단 플랫폼을 아직 많이 안 가지고 있어요 회사들이 왜냐하면 플랫폼 개발이 길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정도 걸렸고 수백억에서 수천억 정도 투자금이 이제 필요한 개발 플랫폼이라고 하면 자동차에서 뭐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제일 편합니까? 뼈대? 주요 골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네, 딱 함축하는 단어는 뼈대이고요 뼈대? 네, 전기차 플랫폼은 이제 모터, 허리 지지대 역할을 하는 서스펜션 이런 전반적인 모터, 이런 핵심 부품들이 딱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좀 이제 비유를 쉽게 드리자면 저희가 밀키트 있잖아요 밀키트? 네,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를 하나 끓인다 하면 기본적인 구성이 다 되어 있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사람은 당근을 더 많이 넣고 파도 좀 더 넣을 수 있고 파도 엄청 쏟아 부을 수도 있고 쌈장을 넣어서 개개인마다 레시피에 따라서 된장찌개에 쌈장은 잘 안 넣는 것 같은데 쌈장은 넣었습니까? 네, 그럼 약간 고깃집의 맛이 좀 나긴 합니다 아, 그래요? 요리 잘하시는군요 아, 네, 뭐 좀 즐겨서 하는 편입니다 요리에 관심이 또 있으시군요 아주 요생남입니다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좀 다양한 차종을 좀 빨리빨리 개발하고 개발 원가를 절감하기에 굉장히 좋은 핵심 수단이에요 플랫폼이라는 게 네,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가 절감이 되고 이제 전기차는 성능이 개선이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 전기차는 배터리 효율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력 효율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전기차 플랫폼이라는 거는 그 회사가 채택한 모터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는 솔루션 형태로 딱 그 패키지를 완성을 한 거기 때문에 성능 자체도 좋아지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신차를 빨리빨리 개발하면서 좀 매출 성장을 좀 빨리빨리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네, 자, 이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중국 자동차 업체들도 여기에 굉장히 많은 투자와 연구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아마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 혹시 전기차 하면 당연히 필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같이 가는 게 자율주행 또 기능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율주행 역시도 이 각 회사별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율주행은 특별히 또 따로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따로 있나요? 자율주행은 다들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기차의 최종 꼴은 자율주행 구현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들기도 하고 최적화된 형태가 전기차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기업별로 아까 플랫폼이랑 같이 말씀을 드리면 일단 플랫폼을 가장 먼저 개발한 로컬 회사는 저희가 딱 말하는 플랫폼은 정말 앞으로 수백만대 규모까지 갔었을 때 사이즈도 조절이 가능하고 정말 외형만 바꿔서 다양한 차종을 낼 수 있는 그런 의미의 플랫폼을 딱 정의를 하면 길리가 가장 지리자동차가 가장 먼저 플랫폼을 지금 완성을 했고 BRD가 최근에 길리를 이어서 우리도 빨리 따라잡겠다 내년 상해 모터쇼 때 우리도 공개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공개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 업체들 중에서는 폭스바겐이 MEB 플랫폼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완성을 해서 그거 기반의 ID4를 들고 중국 시장에 들어올 예정이고요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보면 로컬에서는 BRD와 길리는 지금 2단계까지는 전부 완성을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2단계까지 레벨2 그리고 지금 3단계를 내년에 좀 보여줄 수 있다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3단계라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탑승을 해서 어떤 상황들에 대처를 운전자가 개입을 해야 되는 정도가 3단계이고 긴급상황 위주로 개입을 하는 정도 어지간하면 평상시에는 그냥 가도 되고요 그 정도가 3단계죠? 네 딱 고속도로처럼 변수가 많이 없는 주행 그 정도이고요 4단계는 일반 도심에서 긴급상황 운전자 개입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테슬라가 지금 공식적으로 3단계는 받았는데 4단계, 5단계 이렇게 가장 먼저 치고 나가고 있고 로컬 기업 중에 잠깐 말씀드렸던 샤워펑이라는 회사가 테슬라의 엔지니어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소송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긴 한데 내년 1분기에 3단계 우리는 공개를 할 수 있다라고 공개를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실제로 그런데 테슬라의 주요 연구직원들 같은 경우가 중국 자동차 업체로도 많이 스카우트가 된 모양이죠? 그런 채팅창에 글들이 있을 것 같고 네 좀 인재를 빨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자본의 역할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약간 니오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니오도 좀 앞서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한 2.5단계 정도 구현을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인텔의 모빌라이랑도 협력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텐센트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인포테인먼트라고 하죠 자율주행이 구현이 되면 재미있는 컨텐츠들 저희가 운전을 하면서 차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 소프트웨어도 좀 공격적으로 넣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자율주행 패키지와 함께 자동차라는 개념을 IT기기 가깝게 모바일 기기 중에 하나로 바꿔가는 단계가 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중국이 이런 전기차나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 혹은 지원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많이 싣고 있습니까? 지금 전폭적인 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폭적인 지원이에요? 최근에 중국 정부에서 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냈었는데 이때 15년 계획까지 한꺼번에 냈습니다 중요한 것만 요약을 드리면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는 못 판다라고 딱 규정을 했고 이것은 유럽 주요국과도 마찬가지고요 그 50%는 제가 말씀드린 배터리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그리고 나머지 50%는 하이브리드차 하이브리드차라고 하면 일반 내연기관 모터도 가지고 있는데 무조건 그 안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구동을 할 수 있는 전기 모터도 듀얼 모터로 가져가야 된다 딱 이렇게 규제를 했고 내년부터 주요 대기오염 지역들은 실제로 새로 추가하는 공공버스나 택시, 화물차 이런 것들의 80% 이상은 전기차로 대체를 해야 된다라고 규제까지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충전 인프라를 거의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깔고 있는 국가라는 점인데요 지금 2019년까지 약 한 5년에 걸쳐서 깔았던 충전소수가 한 120만 대 정도 됩니다 근데 올해에만은 60만 대 정도를 공격적으로 추가를 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이 투자 기조를 더 빠르게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은 중국에서 제가 말씀드린 모든 부류의 전기차 대비 충전소가 한 2.5대 1의 비율이 됩니다 2.5대 1? 네 차가 좀 더 많은 수준이죠 이것도 이제 전세계 비교를 해보면 충전소가 진짜 엄청 많은 정도고요 이것을 1대 1까지 낮춰서 세계에서 충전에 관해서 가장 편리해서 모든 국민이 전기차를 아무 고민 없이 쓸 수 있게 하겠다 세계 1위 전기차 대국이 되겠다 이런 큰 그림을 좀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 회사별로 이렇게 충전하는 플러그라고 그러나요? 이건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회사별로 표준들이 좀 다른가요? 네 일단 공공충전소 대부분은 좀 호환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네 일단 우리 중국의 자동차 특히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오늘 우리 진현호 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중국의 전기차 어쨌든 크게 성장할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큰 업체들이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의 자동차 업체 중에 전세계로 커 나갈 회사도 분명히 있을 텐데 혹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걸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든지 주의하실 점이 있다면 어떤 걸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 산업 초기라는 점을 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성장주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좋게 들어가면서 주가들이 빠르게 상승을 했고 중국에서도 전기차 사업 비중이 높은 회사들의 멀티플 자체가 엄청 올라오면서 주가가 빠르게 올랐는데요 저는 전기차 경쟁은 굉장히 장기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2025년까지 침투율이 20%면 지금 내연기관차 파는 거에 20%만 전기차인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연기관차 시장이 지금 중국에서 한 2천만 대 넘게 팔리고 있는데 그게 전기차로 전환이 되고 실제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가 나고 전기차로 돈을 빠르게 버는 시기가 오려면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봐서 실제로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 그런데 전기차에 내실 있게 투자를 하면서 정말 몇백만 대급의 시장 확장기가 왔었을 때 이익률이 높게 안정적으로 생산을 하고 유통망도 갖추고 그 재무구조가 견실한 회사 이런 회사들을 지금부터 좀 눈여겨보셔서 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최소 2, 3년 정도의 투자 시계열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신다면 좀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수익률을 얻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전기차 회사 사장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그 회사 공중분해되고 이런 일은 이제 안 일어나겠죠? 설마? 네 전기차 회사는 그래도 프로덕트를 실제로 만들어서 팔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웹사이트가 없어진다든지 규제 때문에 뭐가 사라진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것 같고요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이제 브랜드 인식을 하고 차량을 계속 이어나가서 사는 한 돈은 조금 조금씩 회사에 쌓여가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하여튼 뭐 어떤 회사가 좋을지는 우리가 또 잘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도 우리 진현우 연구원님과 같은 전문가 분들께 계속해서 도움 말씀 좀 들으면서 판단의 기준을 한번 잘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출연 아마 해주신 것 같은데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네요 오늘 좀 좋은 질문 많이 주셔서 더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군요 오늘 준비했던 내용은 좀 그래도 좋은 질문 주셔서 상당 부분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산업에 경쟁 관련된 재미있는 내용들이나 이제 저희 운영하는 채널 이런 데서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떨어질 때 좀 없는 채널 저희 회사 채널 이런 데서 기업에 관한 투자 의견 리포트도 가지고서 좀 더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뭐 홍보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혹시? 저희 회사는 지금 스마트머니라는 회사 공식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공식적으로 투자 의견을 내고 리포트 발간을 하고 이런 것도 이제 준법이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준비를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준비 많이 하시고요 그 채널도 많이 사랑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중국 자동차 특히 전기차 관련된 이야기 해주신 그리고 조만간 다시 한번 나오셔서 전기차 산업 관련된 얘기도 해주실 미래에서때우 리서치센터의 진현우 연구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장우석 본부장님 만날 시간이 됐죠? 장도장님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빨리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